안녕하세요. 영토리 다육맘입니다. 지금 저희 딸이 본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피씨본. 피씨본이라고 다육이과인가요? 정말 이쁩니다. 완전 물고기처럼 생긴 다육인데 지금 본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분가리 하는데 이거 지금 적심해서 한 3일정도 말려놨고요. 말려서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피씨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어미모주고요. 저희가 3,4일전에 적심해 놓은거 말려가지고 지금 우리 딸이 분가리 하고 있답니다. 지금 풀본에다가 저거 배양토만 넣고요.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양토 넣고 이 피씨본은 완전 말그대로 피씨인데 지금 계속 저희 딸이 분가리 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다육이 다짜도 모르던 딸이 엄마를 도와서 이렇게 열심히 지금 피씨본 분가리를 하고 있는지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씨본 이거 모주에서 제가 이렇게 우리 딸이 다 끊어서 지금 해놨고요. 지금 엄청 많은 피씨본을 지금 분양해서 지금 따로따로 풀본에다가 지금 신고 있답니다. 잘하고 있고요. 손도 야무지 그래서 엄청 잘합니다. 배양토만 넣고 뿌리 내릴 동안은 이거다가 키워야 되기 때문에 뿌리 내리는 동안은 풀본에다가 배양토 넣고요. 꼭꼭 눌러서 해주면 아주 잘 자라고 있겠죠? 15개 있는데 이거 성장 속도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는 물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피씨본은 콩고기도 물에서 좋아하지만 피씨본도 물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입장이 굉장히 얇습니다. 얇아서 이대로 물을 자주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육이는 원래 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건 아니고 물을 좋아하는데 그 뿌리를 인해서 썩기 때문에 물을 많이 안 주시는 게 좋고요. 피씨는 물을 자주 줘도 그렇게 썩지는 않고 잘 크는 다육이 하나죠. 피씨본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흰 장갑을 끼고 열심히 꾹꾹 눌러가면서 지금 하는 모습이 너무 이쁩니다. 저렇게 하나씩 둘씩 베어서 스며들면 언젠가는 저도 좋은 날이 오겠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엄마보다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도와서 같이 엄마랑 요새 같이 열심히 도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참 기특합니다. 그래서 이거 피씨본. 피씨본은 우리 딸이 이런 거 좋아합니다. 좀 젊은 사람이라 취향이 좀 귀엽고 앙증맞고 특이한 거를 좋아하죠. 저는 그냥 대중적인 거를 사다가 하는데 우리 딸은 특이하고 좀 이쁘고 젊은 사람 취향이 너무 예쁘고요. 피씨본 특이합니다. 이거 그냥 던져놔도 잘 살아난 피씨본이죠. 지금 이거 하우스 안에서 저희가 분갈이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 실내온도가 35도입니다. 땀 뻘뻘 흘리고 지금 둘이 하고 있죠. 지금 실내온도가 35도입니다. 굉장히 아우 35도 이렇게 보이시나요? 3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습도는 39% 근데 실내온도가 지금 35.4도인데 아우 지금 위에다가 선풍기 틀어서 그렇지. 지금 이거 굉장히 더 더운 날씨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다육이다를 엄청 좋아합니다. 잘 크고요. 물도 잘 들고 근데 사람은 죽어나갑니다. 너무 더워서. 그래도 열심히 다육이를 사랑하는 저희 다육맘이랑 저희 딸이랑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피씨본 예쁘게 지금 하고 있고요. 정말 귀엽고 깜찍하네요. 이거 풀본에다가 그렇게 심어놓으니까 굉장히 이쁩니다. 와 이쁘죠? 풀본에다가 이거 한 4.5? 5.5인가요? 풀본에다가 심어놓으니까 굉장히 이쁩니다. 이거 뿌리 내리는대로 뿌리는 요새 날씨가 좋아서 금방 날 것 같죠? 그럼 밑에 보면 실뿌리들이 약간 있어가지고 뭐 자리는 금방 작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꼭 눌러가지고 일단 자리를 잡아줘야 얘들이 성장을 좀 잘하고 있죠? 지금은 배양토만 넣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뿌리 내릴 때는 배양토로만 하셔야지 야사토로 하면은 뿌리 내리는게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저 끝에가 지금 한 3,4일 말려서 지금 실뿌리가 약간 밑에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방 날 것 같습니다. 자리도 금방 작고요. 요거는 PC본은 저도 처음 키워보는 거라 지금 흥미롭습니다. 성장하는 과정도 지금 제가 볼 거고요. 자구도 지금 굉장히 많이 달고요. 보면은 정말 멋집니다. 와 정말 이쁩니다. 거의 이제 뭐 다 해가고요. 2개 남았습니다. 지금 더운 날씨에 딸이 땀 뻔뻔 흘리고 지금 하고 있는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오고 PC본 정말 예쁩니다. 이제 다 했고요. 1개 남았습니다. PC본 우리 딸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 1개 남았고요. 3,4일 됐기 때문에 얼른 지금 뿌리 내리라고 지금 풀분에다가 배양토 넣고 지금 열심히 꾹꾹 누르고 있습니다. 요거 PC본입니다. 저는 요거 처음 키워보아서 재미있을 것 같죠? 이쁩니다. 요거 지금 다 마무리 했고요. 지금 PC본 다 분갈이 적심한 거 해놨고요. 오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와 요기 밑에 비교하고 이쁩니다. 정말 이쁘네요. 그리고 딸이 지금 분갈이를 해서 노니까 저는 감회가 새롭고요.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도와서 같이 분갈이를 해줘. 이 더운 날씨에 고생하고 있는 딸 고맙고요. 요거 PC본 어미모주죠? 옆에는 하트 코야알이 적심해서 말려놨죠? 요것도 한 3,4일 뒤에 분갈이 하는 영상 보여드리고요. 요거 지금 아우 너무 이쁩니다. 오 PC본. PC본입니다. 요거.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요. 뿌리 내리면 또 보여드릴 거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엉터리다잉망이었습니다.